평수 이렇게 넓혀라. 30대 초반에 24평까지 넓히고 30대 후반엔 32평까지 넓히자.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은 40대 초반에 모두 끝내자. 식구는 많은데 지나치게 좁은 아파트는 불편할 것이고 식구는 없는데 지나치게 넓은 아파트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사람이 8평 정도를 차지하면 적당하다고 본다. 이것은 내가 생각한 얘기가 아니고 동양철학을 전공한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다. 즉 신혼부부의 경우는 2명이니까 16평이면 되고 아이를 하나 낳아 세 식구가 된다면 24평 그리고 아이를 또 하나 낳아 네 식구가 된다면 32평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책을 좋아해서 서재가 필요하다든가 그림을 좋아해서 작업실이라도 하나 필요하다면 8평 정도는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24평까지 넓히도록 하고 30대 후반엔 32평까지 넓히자.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은 40대 초반에 모두 끝내는 것이 좋다. 40대 초반이 지나면 더 이상 집 평수를 넓히는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40대에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결혼이라도 할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40대 중반 이후에 융자를 끼고 주택을 넓히다 보면 자금 흐름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최근에 한 결혼 전문 사이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았더니 결혼할 때 남자는 5천만 원, 여자는 3천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한다. 물론 자녀가 이 돈을 벌어서 시집 장가를 가면 좋겠지만 결국은 부모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8회 배수로 집을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 16평에서 24평 그리고 32평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회 배수의 아파트가 매매할 때에도 유리하다. 16평에서 갑자기 32평으로 옮기게 되면 자금부담이 커져 생활이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 16평에서 19평, 19평에서 22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자금부담은 적을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자금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에도 차익거래가 있다. 평수를 넓힐 때에는 차익거래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평수 간의 가격 차이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 폭이 좁혀질 때를 공략하는 것이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고 씨는 IMF 때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락을 이용해 아파트를 넓힌 경우다. IMF 전 고 차장이 살던 24평은 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32평은 1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IMF가 터지자 24평은 7천만원으로 하락했지만 32평은 9천만원으로 폭락을 했다. 즉 24평은 22%의 하락을 보였는데 32평은 40%의 하락을 보인 것이다. 고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4평을 팔고 32평을 구입했다. IMF가 진정되자 아파트 가격은 다시 회복됐고 고 씨는 2천만원의 부담으로 아파트를 32평으로 늘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이때의 성공을 기반으로 고 씨의 10억 만들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살고 있는 평수와 목표로 하고 있는 평수를 비교하고 있다가 그 차익이 좁혀질 때를 평수를 넓힐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가격 변동을 꾸준히 지켜보아야 한다. 인터넷에 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의 시세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이트는 무척 많은데 관리 소홀로 시세가 제대로 올라 있지 않거나 콘텐츠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대여섯 개 정도의 유용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즐겨찾기를 해두고 수시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대여섯 개의 사이트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그 폭이 미미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큰 폭으로 가격 차이가 난다면 직접 부동산에 문의 전화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당장 집을 살 것도 아닌데 미안해서 어떻게 물어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업자의 입장에서는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귀찮아한다면 그런 부동산 업자와는 거래할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